불쌍한 인생 이 내용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한 만평을 보니까 만평가가 송영길 씨를 두고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어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참 힘들기 때문에 부인이 술이 없으면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송영길 씨가 무척 힘들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송영길 씨가 모은 재산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금을 포함해 가지고 전세가 한 4억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재산신고 어디 딴 데 신고 안 한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직자 신고 대상에 60대 남자가 집을 포함해서 6억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집값을 포함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화제가 됐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남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송영길 씨가 한동훈은 재산이 43억인데 이게 집값을 포함해 가지고 나는 돈이 부족해서 4억 3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 그렇게 돈이 왜 없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어디 딴 데 두고 있는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내 대표 경선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돈 봉투를 돌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송영길 씨는 좀 억울할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당대표 경선 되면 다 아름아름으로 그렇게 존재한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꼽아줬는데 내만 어떻게 이렇게 당해야 되냐 비슷한 사건이 이러면 2008년도에 있었죠 2008년도에 기자 출신으로 입신했던 박희택 씨 돈봉투 살포 전당대회가 그 당시 고승덕 의원이 그걸 까발겨 가지고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후보가 돈봉투를 돌려 가지고 당대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승덕 의원이 이야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300만 원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된 데 불구하고 2021년도도 300만 원 2008년도도 국회의원학교 300만 원이니까 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가가 있었던가 봐요 국회의원들은 300만 원 그다음 당의업위원장은 몇백만 원 이렇게 정가가 있었는데 그동안 세월이 10년 이상 흘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든 불구하고 정가는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이제 총경 몇 사람들이 또 걸렸지 않습니까 브로커를 통해가 성진청 따 그래 가지고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겠습니다마는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이제 시험도 통과해야 되지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중에서 누구를 성진시킬 것인가는 이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인상적인 내용이 공무원끼리 주고받는 돈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서로 찔릴 필요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도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도 국회의원한테 300만 원을 줬고 그 다음에 2021년도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에서도 300만 원을 줬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300만 원 주는 뭐 아닌데 그렇게 이제 정가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송정길 씨가 선거자금법이라든지 정당법을 위반했으니까 그거는 뭐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60대 남자가 이제 재산이 거의 뭐 그동안 그래도 정치를 하게 되면 연수입이 꽤 되었을 건데 돈을 정치 안에 다 썼는지 돈을 못 모은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좀 크게 생각하겠지만 저렇게 하면 다음에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건데 그럼 저 양반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은 짧고 노후는 길다가 아니고 정치는 짧고 노후는 길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런 건 짧은 시간이잖아요 노후가 굉장히 긴 거죠 저렇게 부인도 남영신 씨가 변호사인데 저렇게 돈을 못 모았을까 부정직하게 돈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인으로서 이제 준비가 좀 전혀 안 돼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레진하신 이야기는 송영길이 돈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돈이 돈이 이제 없어 가지고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짜장면 5천 원짜리 먹는 게 이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불쌍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쓴 건 윤서인 씨가 아주 뭐 이렇게 좀 까칠한 만평을 요즘엔 신문사들이 이제 만평을 잘 안 씻는데 만평을 여러분들 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윤서인의 뉴대툰 제목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같으면 이런 표현은 전혀 못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서인 씨는 뭐 좀 과감하니까 정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끝난 것 같아 근데 간빵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좀 좋은 것 좀 먹으면 안 돼요? 돈을 수억씩 땡기는 권력자가 왜 끝까지 서민 코스프레만 하는 겁니까? 안타깝네 정말 평생 남의 눈치나 보다가 버림이나 받고 빵에 걸려가는 인생 한 순간이라도 솔직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송정지 씨가 얼마나 존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직 국회의원들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재산신고에 나와 있는 그런 재산액이 한 6억 정도고 본인이 4억 3천 정도 전세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가주택이 아주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져 있는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로 드러날 때는 본인 입으로나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다 이제 윤서인 씨가 이런 카툰을 통해 가지고 제목을 불상한 인생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치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인생은 끝난 건 아니죠 정치인생은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또 이 좌파진영 사람들은 잘 챙겨주니까 잘 챙겨주니까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진역형 받고 이렇게 나오면은 또 뭐 재개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게 관행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할 거니까 근데 윤서인 씨 입장은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끝난 건 아니죠 뭐 전화 유혹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센 표현을 썼습니다 불상한 인생 자 어떻든 간에 참 화려한 날은 가고 나오면 또 피 선거권이 상당 기간 동안 중재가 될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키우는 개 모양의 개 이 이름이 시시네요 시시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정치는 짧고 노후는 길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 지금 송영길 씨와 관련해서 만평을 하면 요즘 이제 만평이 참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만평을 보니까 중앙일보에 박용석 화백이 이렇게 아주 공경에 처한 그걸 썼네요 잔치는 끝났다 라그네님이 하나도 안 볼 생각하는데 보시죠 이거는 이제 데일리안에서 민낯 보인 입만 벌리면 운동근 투사처럼 지저분한 돈봉두 송영길 결국 구속 메아리가 이제 와서 본인이 결국 구속됐다 이렇게 이야기 그 다음 주에 지저분한